쉬운 문제 준비했습니다. 하나! 박서준! 성공! 와, 박세로 나올 뻔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나! 카드가든! 와, 나 킨더존에 나올 뻔했어. 킨더존에... 아, 카드가든 진짜 심했다. 하나! 어제! 뭐요? 어제요? 와, 진짜 대단하다. 어제! 와, 사진을 한번 찍어서 사진을 찍으세요. 와, 진짜. 반했어. 완전 반했어. 우리, 우리 이거 물드는데 1년 걸렸고, 아, 반년 걸렸거든? 근데 금방 빠졌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빠지는 게. 언제 이거? 너 이거 조심해야 돼. 얘한테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왔어, 헤어나왔어. 얘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났지. 막 빠져들었어. 난 이미 빠졌어, 큰일 났어. 와, 대단한데? 조재 씨. 하나! 거미! 지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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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야, 파이팅. 자, 편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지효가 진짜 뿔악지인지 아닌지 여기서 나오지. 어르신 말로. 하나! 풍자! 가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조세호 씨가 웃기려고 마지막에 예능감을 펼치면서 틀린다. 백뿔악지입니다. 오늘은 별로 웃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정답. 마무리 잘하자. 하나! 성공! 성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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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용인에 있는 랜드에 있는 친구인데